영등포구가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신시장 입구에 15m 높이의 국기계양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국기계양대 설치는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에는 조기령 영등포구청장과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의장,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식이 진행됐습니다. 계양대에는 가로 2.5m, 세로 3.7m의 대형 태극기도 함께 계양됐습니다. 조기령 영등포구청장은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며 영등포 전역에 태극 물결이 넘쳐나 모든 주민이 나라사랑정신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